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보호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 왔어요. 그쵸. 겨울방학 한 학교들도 있고 또 이번 주에 하시는 학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날짜가 목요일인데 아마 업로드는 이제 하루 걸러야 되니까 이제 내일 업로드가 될 거예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겨울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겨울방 시즌이 된 건 맞죠? 그쵸? 자, 그러면 겨울방학이 되면 또 뭔 생각 들어요? 고민이 들지. 아, 이 겨울방 이거 놀기도 놀아야 되는데 겨울방 길잖아요. 아, 겨울방 때 뭘 하지? 내가 겨울방 때 뭘 해야 이제 내년에서 이제 새 학기 들어가고 또 내신을 볼 때 내가 원래 가졌던 성적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쫙 해갖고 끌어올릴 수 있냐. 이 고민이 들 겁니다. 방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잖아. 노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부족하면 잘 채우고 또 이 상승을 위한 발판 도약. 이 도약을 위한 발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발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야.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내가 뭘 해야 내가 이제 내가 가진 실력을 이렇게 크게 끌어올릴 수 있냐 고민이 되실 텐데 그거 제가 한 방에 진단과 해결책 제시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제가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거 무료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돼. 맨날 우리 시험 기간만 되면 어때요? 처음에 튕자 튕자 놀다가 이제 막상 시험 기간 딱 되면 보통 이제 한 5에서 6주 정도 동안 막 빡세게 하잖아.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범위와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들과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이거 쫄리는데? 아,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 하면서? 아, 내가 좀 미리미리 문법 공부 좀 해둘걸. 어? 아, 단어 좀 외워둘걸. 우리 학교에 단어 어렵게 나오는데. 아, 도쿄 공부 좀 해놓을걸. 이렇게 맨날 고민하잖아. 막 뒤늦은 후에. 맞잖아요. 응. 근데 뒤늦은 후에. 그래서 시험 끝나와서 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 그러다가 시험이 끝났어. 일단 끝난 날 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난 다음날 또 좀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이 지났어. 그럼 어때? 다시 초기화돼. 이 시험 직전, 시험 보는 당일. 그때까지 엄청 우울하죠.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아, 내가 지금 미리미리 해놓을걸 하다가 시험 다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틀만 지나도 해. 하면서 그냥 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응. 일단 인식을 하고. 그럼 이제 자가진단을 좀 해보자는 거야. 자, 제가 네 가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학교 및 인강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하는 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긴 적이 종종 있다. 손들어 보세요.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일단 내 실력이 키우려면요. 내가 뭐 강의, 뭐 인강을 듣든 선생님 수업을 듣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야 학습이 일어나고 내가 또 반복하고 훈련해가지고 실력이 크게 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이게 죽어도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기초가 부족하면. 맞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판단해 보세요. 솔직히 종종 있죠? 오케이. 두 번째. 내신 학평에는 특히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문법 문제 어떻습니까? 벌써 막 숨이 턱 막히지 않니? 어, 문법이 딱 나왔어. 막, 어? 29번의 업법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나 보자마자 어? 아, 내가 왠지 틀릴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제발, 제발, 제발 내가 아는 거 나와라. 어? 제발 좀 보여라. 이러면서 막, 어, 이렇게 보다가? 아, 어려워. 그럼 맨날 틀리잖아요. 그쵸? 워드레는 또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내가 아는 게 나와서 말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면 벌써 좀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러신 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동사를 봤는데 바로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보자마자 응, 능동. 응, 수동. 더 나아가서 응, 현재 완료, 수동. 응, 현재 완료, 진행. 어, 이거 미래 완료, 수동.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자마자 아, 이거 수동태여, 능동태여. 어, 이거 헤브피피네. 이거 수동태 아니야? 막, 이런 분들. 자, 손 들어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봐봐, 많이 드시네. 지금 벌써. 맞죠? 네. 요건 제가 또 특별하게 또 그 자가진단 테스트가 또 있거든요. 그거 내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학평 지문을 봤을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딱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들. 학평 딱 봤을 때 어, 선생님 저 해석에서 너무 많이 막혀요. 이게 해석이 거의 안 돼요. 오늘 좀 해석이 돼야 좀 문제를 풀 텐데 해석이 너무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저의 솔루션을 받으셔야 돼요. 솔루션은 조금 이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동태여, 능동태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또 테스트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해서 17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누를 때마다 동사가 딱 나와요. 보자마자 하나, 둘, 셋 능동태여, 수동태여 했을 때 바로 정답이 나와야 되고 해석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해석이 딱 나와야 돼.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난이도를 서서히 올리겠습니다. 자, 1번 자, 능동, 수동. 시작. 능동, 해석해보세요. 만들다. 끝. 바로 안 나오면 탈락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바로 나오죠. 자, 2번 두근두근 알서딩 능동, 수동. 시작. 능동, 해석해보세요. 공부한다? 아니요. 공부하는 중이다. 진행형. 맞죠? 3번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 해석해보세요. 시작. 만들어졌다. 그렇죠? 비동사, 삐비, 수동태인 데다가 과거형이니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튀어나야 된다. 4번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 해석해보세요. 자, 이게 또 단어를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그럼 어휘가 부족한 거지, 이게.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어휘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충분히 마땅히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사실 이제 예비고일 분들조차도 조금 아셔야 되는 그런 걸로 제가 가지고 오거든요, 사실은. 알겠죠? 자, 해석해보세요. 시작. 투자되어질 것이다. 오케이? 응. 수동태에다가 밀붙었으니까 미래 수동태여 투자될 것이다. 5번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봐봐. 수동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틀렸어요. 이거 능동이에요, 능동. 해부 PP 현재 완료인데 당연히 기본 형태는 능동이죠, 능동. 해석해보세요. 시작. 관찰해봤다. 아,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뭐 관찰해봤다, 관찰해본 적이 있다, 또는 뭐 관찰했다.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죠? 아무튼 능동. 여섯 번째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 해석해보세요. 시작.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받아들여 좋았다. 오케이. 좋았어요. 음. 이거 맞혔다, 손. 어이, 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현재 완료 수동태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will be introducing 능동성. 하나, 둘, 셋 능동. 해석해보세요. 시작. 소개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 진행형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오케이. 능동태. 자, 8번입니다. 하나, 둘, 셋 수동 능동. 그렇죠. 능동. 해부 빈 ING가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네. 그럼 보통에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기다려오는 중이다. 9번.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 오케이. 해석. 현재 진행 수동태죠. 아, 현재 현재 완료 수동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동기부여 받아왔다. 됐습니까? 10번.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 해석해보세요. 비빙 PP니까 진행 수동태입니다. 비동상 현재형이죠.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진행 수동태에서 어떻게 하는데? 되는 중이다라고 하잖아. 되는 중이다, 받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해석해보세요. 시작. 페인트 7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11번. 자, 한 7문제 남았습니다.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능동. 하프 컴포트 해석해보세요. 시작. 과거 지금까지 쭉 작곡해왔다. 됐어요. 오케이. 능동태였어요. 현재 완료. 자, 12번.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능동. 해석해봐요. 그렇지. 익스페리 멘팅이다. 익스피리 언스 아니에요. 경험 아니에요. 시작. 실험하고 있던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자, 13번.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 해석해보세요.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밀가루가 여기다. 간주하다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여겨져 왔다. 간주되어져 왔다.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14번.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능동. 해석해보세요. 해부 빈 ING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죠.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과거 지금까지 쭉 생각해오는 중이다. 좋아요. 자, 15번. 3개 남았어요. 자,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 해석해보세요. 머스트 비 PP 조동사 앞에 두고 수동태 나왔습니다. 끝마쳐져야만 한다. 됐습니까? 완료되어져야만 한다. 오케이. 수동태. 자, 16번입니다. 자,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이라고 하신 분들 다 틀렸습니다. 능동이죠. 크잖아. 머스트 조동사고 뒤에 해부 PP 나왔잖아. 여기 중간에 빈이 안 들어갔잖아요. 해부 빈 PP가 수동이고 그냥 해부 PP는 능동입니다. 해석 어떻게 하죠? 머스트의 PP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그럼 뭐야? 시작. 잃어버렸음이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됐습니까? 요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게 좀 구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또 있으신 분들이에요. 맞죠? 그쵸? 자, 마지막 17번. 자, 능동, 수동. 하나, 둘, 셋. 수동. 그래요. 이거 머스트만 떼고 보면 해부 빈 PP잖아요. 수동태지. 현재의 수동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머스트의 PP니까? 머스트의 PP니까?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작. 만들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됐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 17문제 했는데요. 17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은 그냥 무난하게 바로바로 튀어나왔어야 돼요. 됐다, 손. 좀 겸손하게 판단 좀 해주세요. 어, 생각보다 많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직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맞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저 생각 같아서 저는 17개 17개가 그냥 바로 다 튀어나왔어요. 사실 그게 맞기는 해.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두 개 정도 제가 빼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 엄격하고 좀 더 겸손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 딱 봐도 17개를 정확히 못 맞췄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좀 부족한 게 맞긴 합니다. 알겠죠? 조금이라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겸손하게. 자, 그래서 이거 네 가지였죠? 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초분법 또는 이제 구문 강좌를 수강을 꼭 좀 하셔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 힐링영업 915H라 그래가지고 힐링영업 영어실력 한 번에 구원해라는 강좌거든요. 그게 이제 어법이랑 구문을 한 번에 잡아드리는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강좌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 선생님 어, 저 네 가지 지금 다 봤는데 전 해당상 없어요. 전 다 되는 것 같고 선생님께서 19문제 중에 저 다 맞췄어요. 그냥 바로바로 나오던데요. 술술 그럼 일단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지. 잘했어요. 솔직히 암만 이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해도 열국게 이렇게 한 번에 탁탁탁 제가 시간도 얼마 안 드렸는데 바로바로 대답하신 것 자체는 잘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박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어떻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 알겠는데 더 잘해야 되잖아. 더 잘라면 어떡해요? 일단 골라 잡으시면 돼요. 일단 뭐 겨울 방학 동안에 한 모의고사 10회 정도 풀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3개월 모의고사 기출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자의소리 전균연합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거 제가 촬영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또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모의고사 한 12회분 정도는 풀어보시는 게 어떠냐.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수능 학평 기출 문법 문제 풀이가 될 수 있겠네요. 그잖아 아까 같은 경우도 수동 등동을 정확하게 집고 해석도 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법 실력이 갖추어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신 분들 뭐 하면 돼요? 문제 풀이 하시면 되지. 학평 기출 문법을 한 번 풀어보세요. 그쵸? 저 같은 경우만 해도 7기는 학평 기출 억법 문제 풀이 또는 힐링어법 4016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단어장 반권 이상 떼기 아까 또 막 테스트 했는데 단어가 또 어려워가지고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쵸? 나 스스로가 아 내가 단어가 좀 부족해 단어 더 외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 있잖아요. 그쵸? 단어장 반권 이상 떼기 여기서 반권이라는 기준은 천 단어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의 단어장이 천오백 단어와 2천 단어 사이인데 2천 단어라고 치고 그 딱 반토막 천 단어 정도는 꼭 외워봐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능률복합 어원편이라는 강좌를 제가 또 이제 단어 암기와 함께 수능 기출 문장으로다가 여러분들 독해력까지 키워드리는 그런 강좌를 기획해서 지금 촬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지 한 개라도 확실히 하면 개이득이죠. 솔직히.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 여러 개를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게 맞는데 항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지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한 나를 어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만이라도 해. 그럼 이걸 하다 보면은 더 욕심이 생긴다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뭐 하나를 시작하셔야 돼. 근데 어? 선생님 저 진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적으면 일단은 1월까지 탱자탱나 놀다가 2월부터 할게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바로 하나를 해봐. 그러고 나면 뭔가 생각이 들 거니까 어? 나 뭐 좀 더 하고 싶은데?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또 두 개 하게 되고 세 개 하게 되는 거지.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해라라는 말을 정말 고지곳대로 근데 그쪽으로 딱 하나만 할게요. 아 이렇게 또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 또 시작해보셔가지고 미리 미리 하셔서 어?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겨울방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캐스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